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전의 위원들이 경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청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검찰 독재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민주적 견제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지 윤석열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전두환 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치안본부를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가도 막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낱낱이 문제를 지적하고 당장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경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경찰청은 고위직치안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후 두 시간 만에 그 내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1대1 면접을 봤다고 하더니 이번엔 발표 전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처음에는 인사 담당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여론의 그 심각성을 지적하자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 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찰 통제, 경찰 길들이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행안부는 권관을 발표해 경찰의 인사권과 수사권을 행안부 장관 통제하에 두는 사실상 치안본부의 부하를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일부 권력 집단들이 경찰 독립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현 정부의 권력 통제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일반적 부처의 소속의 외청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독립적 기관이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막고 그리고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모선 의원과 백혜련 의원께서 또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 임호선입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경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목도에 왔습니다 민주경찰의 역사는 60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이 걸어온 속죄의 역사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법 개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90년 경찰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 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해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안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전국입니까 치안본부 시절 사법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전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과거 군부 독재를 대신해 건부 독재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 제도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학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형예화되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더 빨리 달리도록 하겠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다릅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신호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 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 밤에는 한술 더 떠 경찰 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습니다 발령 대상자를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해 이임식, 퇴임식은 물론 이삿짐을 꾸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치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재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신속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2022년 6월 22일 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일동 해견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어제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박재호 전 행안부 행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그리고 이모선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이영석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렇게 참석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